1 너희들 뭐야 오 제율아 자꾸 남의 일에 끼지 말지 야 박형석 자주 본다 하여간 신경 쓰이게 하는 놈이네 이 진성? 뭐야? 이 진성 너까지 왜 이래? 뭔댐이들 해보자 이거야 진성아! 싸우는 거 아니니까 걱정마 나 덕호랑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얘 좀 놔주지 않을래? 지금 한 판 붙자는 거야?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까불고 있는 건 너다 바스코! 나 학교 쉬는 거 아니었냐? 혼자서 뭐 수십 명이랑 싸웠다고 들었는데 수십 명? 아니 아닌데 나 때문에 쉬었던 거였어? 복수하면 어쩌지? 자 부탁한다 범죄 액정 또 깨지면 안 된다 수립이 엄청 비싸다 그래 알았어 선글라스 벗어라 뭐? 안경 쓴 녀석은 안 때린다 너 아는 게 없구나 저 30대 조 상관더 없는 것들이 끼어들고 지레 상관도 없는 것들이 끼어들고 지랄이야 어 재수 없는 새끼들 기약 오늘 철나 짱나네 진짜 저 새끼 מצ kalo 근데 박형석 이진성이 바스코까지 연합이네 저 각이면 지노빈 애들은 안타까